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0장 31절 주님, 새날을 주시고 광복절 연휴로 임시 공휴일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즐기는 연휴가 아니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유주권의 중요성을 더 깊이 새기게 하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바랄 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듯이 달리거나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을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오늘도 나아갑니다.